아 엄마 보고싶다 엄마 보고싶을정도로 지금 아아 안타깝고 뭐 네 그게 낫지 아 이런 고급 오토바이 를 만들어 볼 줄이야 물 다 새는거 다 들어가 고객님 마시기 어려운 순간 이 이 스탑하고 제가 나머지 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 요거서 써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엔진 깨 먹었습니다 전방주실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다가 연석을 결국 때려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 갖고 안쪽 케이스 까지 안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판 아래 판 하나로 나오는데 어떻게 수리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게 정석대로 수리를 한다면은 지금 부속값만 지금 한 150만원 뭐 이 정도가 나오게 생겼어요 엔진을 싹 다 뜯어야 되고 아니면 중고 엔진을 구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고민이 참 많아집니다 한국사람